본 에피소드는 호우의 방송입니다. 하고 있었던 건 편집해 주실 걸로 계십니다. 다 내보낼 거고요. 강원 선생님께서 새롭게 차를 사시고 차를 사서 흥분하셨는지 2시간 9분 늦게 방송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주라 4년 만에 운전하는 건데 그저께 운전면허 따는데 떨어질 뻔했단 말이야. 아 그래요? 이번에 되게 쉬워졌다던데 도로주행은 어려워요. 아 그래요? 그리고 나같은 정과자들은 더 엄격하게 룰을 적용해가지고 내 앞에 두 명이나 떨어지는 걸 봤다고. 역시 정과자가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야. 그리고 이 방송도 좀 걱정이네요. 저희가 정과자랑 방송을 한 적은 처음이라서. 선생님 전 잘 몰랐는데 스토리 펀딩이랑 다 완료됐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 책이 나오기 전에 2015년 작년 말이죠. 연말에 시작해서. 66일간 다음 스토리 펀딩을 했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우울하세요? 갑자기 대본 보시니까 갑자기 톤이 우울해지셨어요. 지금 대본 보는 스타일이 아니야. 대본은 위로... 숫자를 얘기해야 되니까. 대본은 저희가 해결을 하고. 그래서 저번 회에 선생님이 숫자가 약한 게 증명이 됐죠. 뭐 더하기 뭐 그거 해야 되겠죠? 숫자는 제가 맡을 거예요. 목표 달성 130%. 와 500만 원 목표액을 세웠는데 653만 천 원 하셨네요. 와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달성하기 힘들 거예요. 저도 이거 한 번 했었는데 저는 80%인가? 그 정도만 해도 선전했다고 하던데. 130% 대단하죠. 그럼 80%밖에 안 되면 안 되는 건가? 아니죠. 어쨌든 그 돈은 받아서 그만큼 리워드 나가고 썼던 거죠. 230명이나 후원을 해 주셨네요. 선생님 왜 이렇게 억제하게 다운되셨어요? 선생님 별로 안 고마워. 당겨난 거야. 아니 너무 고마워서 말문이 막혀서. 목이 메셨군요.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500만 원 목표였는데 153만 천 원이 오바되면 이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한테 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이 목표액은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다. 그냥 다 우리 일에 쓰는 거예요. 자기의 바람. 바람일 뿐이고. 그런데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선생님께 돌아가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나는 그 연지하는 동안 매주 돈도 한 푼도 맛받고 올리는 글을 써야 했다고. 그리고 욕도 되게 많이 드셨잖아요. 욕도 평생 먹을 욕을 다 먹었고. 오후는 욕으로 드셨고요. 그래서 눈에 주셔서 왜 한 거야 나는. 그 대신 책이 많이 팔리셨으니까. 그런 상관없는 것 같아. 얘기랑. 상관없이 원래 잘 팔릴 책이었다. 그럼. 이렇게 사람이 방지해지니까. 저희가 그런데 완전히 묻지마 펀딩을 후원을 받은 건 아니고요. 리워드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리워드라는 건 돌베개에서 내건 조건인 건가요? 이건 스토리 펀딩을 하면 후원자들한테 꼭 뭔가 어떤 선물을 줘야 돼요. 보상을 해야 해야 되는. 날로 먹을 수는 없잖아. 날로 먹겠다는 생각을 좀 버려. 그게 문제야. 난 다 나쁜데 그게 특히 나빠. 리워드 들어가겠습니다. 공개방송을 해야 되네요. 이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는 거야. 고마움을 표시로. 너는 마치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잖아. 저는 이런 걸 전혀 몰라고 들어서. 나도 처음 봤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드리면 리워드 중에 가장 큰 리워드는 저희 방송입니다. 방송 제작비로 후원을 받은 거기 때문에 방송을 어쨌건 가장 잘해야 되고. 그렇죠. 이게 제일 큰 리워드고. 녹음체는 늦지 않고. 2시간 9분 늦지 않고. 본인이 말씀하신 갈 말이 없다. 니들 할 것 같아서 내가 먼저 한 거야.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 리워드가 있었습니다. 일단 그래도 후원해 주신 분들을 초청해서 공개방송에 초대하는 거는 하는 거죠. 해야죠. 3월 5일 토요일 오후 5시입니다. 오우 정해진 건가요? 정해보네요. 아 네. 네.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지방에 계신 분을 고려해서 시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장소는요. 벙커원인데요. 지금 대학로 벙커원이 아니라 이때는 이제 충정로로 벙커원이 막 옮긴 바로 며칠 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개방송 행사로 새로운 어떤 벙커원 사옥에서. 사옥이요? 사옥? 사옥이죠. 사옥이지 뭐. 꼭 근무가 자기 게 아니더라도 사옥이라고 그래. 알겠습니다. 벙커원 새로운 사옥에서 첫 번째 공개방송으로 3월 5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시작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 대학로 벙커랑 충정로 벙커랑 제가 지금 공산에도 한번 갔다 왔어요 사실은. 제가 또 자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풍수지리에 대한 자문입니까?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요. 정말 이거는 음이 양이 되고 양이 음이 되는 아주 우주의 뭐라 그럴까. 대한민국의 격변에 준하는 어떤 다른 변동이 있습니다. 일단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왔다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이게 별거 아니라고. 그게 우주의. 나 아직까지 세상에 뜨거운 맛을 못 봤고 나니까 지금. 그게 무슨 우주의 격변까지 무슨. 이게 참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이 모든 세입자들의 꿈이야. 너는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도 모르고 기자 생활을 한다고 넌 지금. 지상에서만 살아가서. 딴 일이 뭐에 부품장 잘라라. 안 되겠다. 선생님 오늘 2시간 늦어서 이게 미안해서 계속 저거 잘 꾸시는 것 같은데. 부디 청소님과 은편장님이 이 방송을 들으시길. 일단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왔다는 것. 연예갑니다. 두 번째. 또 있나요? 네. 맥주를 판다는 것. 지금 존카오원에서는. 작가님이 제일 좋아하시네요. 역시 술꾼 도시 처녀들답게. 처녀도 아니잖아 그런데. 엄마잖아. 그런데 왜 책 제보고 술꾼 도시 처녀인 거야. 그러게요. 그걸 밝혀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저 지금 공개했어요. 인터뷰 때 다 얘기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애가 있어도 처녀인 경우도 있지 않나. 그렇죠. 동정령. 그렇죠. 누구지? 한 명 있죠. 3000% 빠지니까 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맥주를 입은 새로운 뉴벙크원 에서는 맥주를 판다. 그래서. 그럼 그 자리에서 뒷풀이가 가능. 그렇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뒷풀이를 하기 위해서 이 대학원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 정말 마일강을 건너서 신하이반도로 그런 유대계 민족 대기종관 갖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바로 그 자리에서 신의 개수를 받을 수 있다. 좋은 거네요. 좋죠. 그래서 새로운 충정로 벙크원 에서 3월 5일 토요일 5시 오후 5시에 바로 이 후원해 주신 분들을 모시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께 이제 연락을 드려서 오시라고 해야 되는데 연락처가 또 기재 안 하신 분들 많다고 다음 계정 메일로 안내 메일을 보내드렸다고 합니다. 연락처를 미기재하신 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렇게 추적 당할까 봐. 전과자들인가요? 전과자한테 괜히 후원했다가. 이건 가능성 있는 얘기네요. 그렇지 그렇지. 연좌제에 걸린다. 또 국정원이나 이런 사찰이 염리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렇게 뭔가 가진 게 많으신 분들. 제가 뭔가 이렇게 참 정과자한테 후원을 하고 싶은데 이런 분들은 오늘 또 악착같이 추적해서 국정원 을 대리해서 악착같이 추적해 가지고 다음 계정 메일로 안내 메일을 보내드렸으니 꼭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리워드 중에 또 책을 보내드렸는데 이런 돌베개쌤이 다 발송을 완료했다고 들었습니다. 또 모바일 수강권에 대해서는 또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런 게 아 저희가 이렇게 막 부려도 되는 거야 이거 아 이거 선생님이 정하신 게 아니군요. 난 몰랐잖아. 돌베개 과장님과 저랑 그냥 논의해서 저희 마음대로 한 거고요. 그리고 이 모바일 수강권이라는 것은 강원의 자파 명리학이라는 게 원래 강좌로 시작됐었고 벙커에 지금 시즌3가 저번 달부터 2월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1월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게 또 동영상으로 저희가 제작을 해서 인터넷 강의로 나가고 있는데 그 수강권을 드리는 리워드였습니다. 오 비싼 거네. 네 이게 좋은 거 주는 거네요. 상당히 그러니까 후원하신 금액보다는 훨씬 더 비싼 거고요. 이거는 이제 해주신 분들을 제가 명단을 넘겨받았거든요. 출판사 쪽에서. 아 전부한테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아마 금액에 따라 리워드를 고르셔서 후원을 하셨기 때문에 이 리워드를 선택하셔서 후원해 주신 분들 명단을 제가 받았고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시스템적으로 뭔가 도입할 부분들이 좀 있어서 설 지나고 일괄 전화로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근데 이분들 중에서도 연락처가 누락된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분들은 챙겨 가시려면 빨리 다음 계정을 확인하셔서 연락처를 남겨주셔야 그렇죠. 저도 이거 했을 때 스토리 펀딩이 다음에서 진행되니까 다음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서 참여는 하시지만 실제로 다음 메일을 안 쓰시는 분도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나는 왜 저기 안내를 못 받았냐 이러시는데 다음 메일에는 다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아이디가 있는 다음 아이디가 있는 메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데가 다음 계정밖에 없어서 거기서 안 주거든요. 다음 계정. 네. 그쪽으로 이제 돌베개 쪽에서 메일을 보내드렸고 그쪽으로 연락처를 꼭 회신해 주셔야 리워드를 받아보실 수 있다는 거. 네. 벌써 아직까지 제목이 정해지지 않은 강은혜 좌파명리학 팟캐스트. 선생님 이렇게 갑자기 전화를 하시면 제 1화가 어제 하나도 됐다고 해요. 네. 그런데 뭐 만 하루 만에 한 2500플레이가 됐다고 합니다. 아마 더 들었을 거예요. 이게 사운드 클라우드로만 조회가 돼서 다른 거 유튜브나 팟빵이랑 치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네. 아직 팟빵에는 오픈이 안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목. 우리 팟캐스트에 제목이 돼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마음이 상을 만에 이렇게 뭔가 큰 시상이 걸려있나봐요. 기억나요. 저희 그때 그거 강원 선생님과 1대1 면담 걸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나요? 네. 사주 명리를 다 봐주신다는 네. 세책이 할 수 있는 권리를 들인다고 선생님. 방송 좀 들어주세요. 제발. 죄송합니다. 방송을 듣기보다 본인이 하신 말씀이시지. 저번에서. 그렇죠.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분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아이디를 보면 여자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밤톨아빠님. 넘어가. 제일 먼저 써주셨어요. 밤톨아빠 하이칼라님. 소통의 명략이라는 방송 중 힌트를 착안하여 소명리라고 하기엔 훅이 약해 보여. 통할 통자 써서 통명리. 괜찮다. 통명리. 강원의 통명리라고 하면 어떨지요. 명리통? 명리통은 무슨 셋니통 두 통 같아서 정보통 뭐 이런 거. 통명리. 괜찮다 이거. 의외로 명리로 세상과 통하라. 통하였느냐. 명리로 운명과 통하라. 명리로 사람과 통하라. 이분은 또 그 선생님 책도 구매해서 이거를 또 인증 사진을 올리셨어요. 엄청난 팬이시네요. 그렇죠. 여기 이 밤톨아빠님이 이런 말도 쓴데요. 저와 죽돌기차가 고향이 부산인데 부산에서도 노는 애들 중에서 반에서 최고로 싸움 잘하는 애라 통이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저희는 통이라고 합니다. 아. 짱이 아니고 통. 네. 매진하다 보면 명리통이 될지도 모르는 통으로 배우는 소통하는 명리학. 괜찮은데요? 괜찮다. 일단 후보가 되겠습니다. 후보가 뽑혔습니다. 강력한 후보. 밤톨아빠 하이칼라니. 남자분인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다음에 찌개와 국사이. 아이디가 마음에 마음에 든데요. 아이디가 일단 먹고 들어가네. 찌개와 국사이. 찌개와 국사이는 뭐지? 그러게요. 실패한 거 아닙니까? 실패한 찌개. 혹은 실패한 국. 국 치고는 자작하고 찌개 치고는 물이 많다. 우리 인생 같은데요? 이분 강력 아주 그냥 간단하게. 명줄. 그런데 이거는 좀 솔직히 아니야. 그런데 죄송해서 하나 더 하고 이렇게 뒤에 올렸는데 이거 확 들어오는데 네 팔자가 어때서? 그러게요. 약간 그 트로트 가수. 내 나이가 어때서? 막장 일일 드라마 같은. 막장 일일 드라마 같기도 하고 또 트로트 요즘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거든 못 간다고 자네라. 이런 필름도 확 나고 뭔가 이렇게 서민적인 환타지가 확 이르면서 굉장히 프롤레트레아 정신이에요. 거기서 프롤레트레아 정신. 자꾸 벤치 사셨기 때문에 자꾸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는 아직 사주나 명략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 철학이 사주에 좋고 나쁨이 없다 하잖아요. 그런 맥락과도 좀 통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철학과 통해서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일단 네 이것도 후보로. 아이디도 너무 좋고 찌개와 국 사이. 네 팔자가 어땠어. 이걸 갖다 우리 후보를 몇 개 정해가지고 투표를 할까요? 아 그래도 좋네요. 우리 청취자분들의 투표를 통해서 제목을 정하는 방법도 선생님이 직접 글 쓰실 거죠? 내가? 네. 왜? 소통하셔야 되니까요. 원글을 줘? 광고가 들어오면 게시판에 몇 개 정해서 뽑아주세요. 좋네요. 괜찮습니다. 이 발자가 어땠어? 그리고 느낌표 양한마리만님? 이분은 아이디의 의미를 잘 모르겠는데 양한마리만 아 양한마리만 양한마리만 이렇게 구하자 이런 뜻인가 그러게요. 뭐 무슨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은 많이 적어주셨어요. 1번은 형이상의 직관과 형이하의 경험을 아우르는 이판사판명리 괜찮습니다. 딱딱하고 뻔할 것 같기도 라고 스스로 설명을 하셨지만 제가 이렇게 강의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판사판명리 괜찮네요. 이판과 사판을 아우르는 명리다. 이런 뜻이죠. 아니면 편관, 편제, 편인 등의 새로운 해석을 아우를 수 있는 편명리 아 이거는 이분은 진짜 제 책을 좀 읽어보셨거나 제가 강의를 들어보신 분 냄새가 엄청 납니다. 사실 제가 이 편자가 삐딱할 기울어질 편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를 정자에 비해서는 옛날 복무 시대 때는 이건 굉장히 좀 이렇게 흉한 기운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뒤엎은 거는 족가는 소리 하지 마라.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는 뭐 정관정제보다 평관평제가 훨씬 쓰임이 많을 수 있다. 그러니 이 삐딱한 기운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절대 주는 것들 필요가 없다. 이 뜻은 정말 훌륭한데 편 명리 이거는 좀 무슨 뜻인지 삘이 안 오긴 하네요. 뭐 3번 자기 자신을 스스로 알기 위해 만인의 명리학자를 꿈꾸는 강원쌤의 철학을 응원하면서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너무 대놓고 표절했나요? 이분은 끊임없이 본인이 이제 말씀해놓고 주저하시면서 듣고 부끄러워하시고 그러네요. 자기 검열 귀여우신 그러니까 스스로 하고 예술도 하고 평문도 하고 너 자신을 알라 이거는 좀 성문해신영어 일장 부정사의 명사정용법의 첫 번째 예문 야 선생님 기억이 좋으시네요. 스러워 원슬뿌 이제 디피컬트 주술을 하시는 줄 알았어요. 진짜 오랜만에 생각난다. 사진색 책이 막 왔다 갔다 뜻은 좋으나 그렇죠? 너무 진부하죠.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의 조화를 지향하는 트라이앵글 명리 이거 괜찮네. 괜찮아요? 이분은 진짜 제가 강의든 책이든 이건 맨 뒷부분에 나오는 거거든요. 책을 다 읽어보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네. 밑에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라 적어봅니다. 그러네요. 거기 트라이앵글 이게 진짜 저는 이 얘기가 뭐냐면 미리의 말씀 들으면 결국 우리가 우리는 매번 어떤 살아있는 사람은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그냥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로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인가. 그런데 또 두 번째 할 수 있는 일인가. 세 번째 해야 되는 일인가. 그러니까 would could have to 이 트라이앵글 속에 안에서 정말 현명하게 결정해야 된다. 이런 것인데 트라이앵글 거기서 마약이 또 그런 또 마약색 필름도 약필도 좀 나고 가끔 보면 이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방송을 하는 거 아닌가 라는 느낌도 있죠. 트라이앵글 트라이앵글 명리야.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홀리코스트라는 분이 간단하게 한 줄 남겨주셨습니다. 강헌 명리의 살얼이랍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간단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성형 좀 맞지 않을까. 선생님 정말 방금 전에 되게 노련한 평론가 같았어요. 그다음에 쌀뽕뽕튀기 님이 운명이다. 한방으로? 한방으로. 사실 이 책이 안 나왔으면 제 입은 책을 이 제목으로 하셨을 거예요. 이 책이 안 나왔다는 것은 운명이다. 이제 우리 목장의 책이죠. 참 너무 좋아하는 말이지만 그럼 방송에서라도 쓰시죠. 어떠세요? 우린 후보군을 골라야 되니까 송구스럽나요? 송구스럽죠. 정말 제가 정말 쓰고 싶은 제목인데 쌀뽕튀기 님께서 정말 제 마음을 알아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쓰기는 고인을 욕득이라고 우려가 있으므로 쓰지 않겠습니다. 레몬맛 창기 님이 쾌락에서 만난 명리? 지난번에 쾌락으로 점철된 삶을 사셨던 이야기가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게요. 강원하면 쾌락이라는 말이 떠오르긴 하죠. 술과 장미 하나는 그래서 쾌명리 어때요? 라고 했네요. 소화제 같지 않나요? 뭐 확 오진 않는 것 같아요. 아니 아이디는 확 오는데 레몬맛 향기 여자분 같아요. 그게 또 많이 작용을 하는 건 작용을 하는 겁니까 심사에? 당연하지 하지만 소화제 같아서 후복원에는 들지 못했다. 그 다음 분 순리 순리신가 그분이 꼭 제각 뽑혀서 강원 선생님 뵙고 싶습니다. 여자분이네요. 상담하시는 거 직접 오셔서 하시는 건가요? 그럼요. 봐야 되니까. 그렇구나. 강원의 좌파명리 이거 뭐지? 이거 뭐지요 이거? 허니쌤의 좌파명리 지금 같은 분이 두 개를 보내주신 거죠? 팟캐스트 검색해보니 유허강원에 팔자악당 나오네요. 강원 선생님인 줄 알고 카페 가입하고 그랬습니다. 뭔가 이상해서 자세히 보니 댓글에 음악평론가 강원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아닌 걸 알았어요. 팟캐스트에 강원 선생님이랑 같은 이름의 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넣으면 헷갈릴 것 같으니까 제가 또 이름이 허니잖아. 그래서 부르면 허니가 돼요. 선생님 왜 이렇게 뿌듯하면서 말해요? 지금 속지식도 지금 정말 내 지난 30년 동안 이렇게 불러준 사람이 두 명밖에 없었어. 두 명씩이나 다 잘 안 됐죠. 괜찮다 이거. 너무 달달합니다. 허니쌤입니다. 정말 여자분이신 것 같아요. 이거 만약에 보이는 라디오로 했으면 지금 강원 선생님 표정 봤어야 되는데 되게 귀여움귀염하시고 되게 표정이 꿀 같았어요. 방금 전에 너 후보에 뭐 내가 올리겠다는데 독재해 둘 다 올리시는 거세요? 이거까지? 아니 그건 허니쌤의 좌파명이 나도 안보기 있는 사람이야.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다는 게 물지는 않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니쌤의 좌파명이 후보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습니다. 또 뭐가 있죠? 아브락사스님이 딴지 철공소 이분도 좀 사전정보가 이분도 좀 저에 대한 사전정보 이 아브락사스 이거는 아무래도 걸신이라 불로다오에서 아주 열혈 팬이신 그 분과 아이디가 같은데 같은 분 같기도 해요. 그러게요. 아브락사스 그 신이 머리가 닭 아닌가요? 닭인가 뱀인가 네. 하여튼 뭐 그런 거지 네. 신화에 관계된 딴지 철공소 제 본래 명량 연구소로 쓸 이름이 철공소거든요. 철학할 때 철자로 써서 지금 한참 잘 되고 있죠. 딴지 철공소 네. 괜찮네. 한참 잘 되고 있죠. 라고 했어요. 문 닫았어요. 그렇습니까? 어제 그때 사람들 많이 모이고 막 얘기 많이 오기 때문에 자의 이름인 줄 알아요. 약간은 좀 너무 문제가 있어서 아 그래요? 잠시 문을 닫고서 어떻게든 저기 반지가 추충 정도로 옮겨야 되면 그게 꼽사리 끼려고 아이고 그렇군요. 또 하나 더 올리셨네요. 아브락사스님이 운명지도 명리지도란 말이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하시네요. 운명을 찾아 들어가는 지도 그게 바로 명리 아닐까 싶습니다. 광훈의 운명지도 어휴 괜찮다. 아휴 다 괜찮아요. 이 분은 남자 보는 거 알아요. 제가 하지만 저는 굉장히 공정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갑자기 광훈의 운명지도 약간 무협 이런 내용도 준다고 갑자기 아까 로맨티 코미디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무협지로 가나요 지금 이것도 후보군에 올라가는 겁니까 강훈의 운명지도 오늘 후보군이 첫 방송하고 많이 나오네요. 고춘대 민경춘 저도 잘 받아들였죠. 강훈쌤은 까불이 손주덕의 편한 느낌 아브라인 이용구에서는 나이 50이 되어가는데도 철이 없어 조카 저금통도도 표시방 가는 형을 겨우겨우 위태위태 자신의 것을 트틀해가며 우주주 앞으로 힘겹게 나아가는 죽돌이님이 이 방송에서는 할아버지 강은홍에게 재롱뜨는 손자 느낌이라 편합니다. 죽돌이 팬이구나. 죽돌이 팬이야. 뜯어버려 이거. 쑥이님과 밑강노님들은 숨겨진 내공이 점점 바뀌는 이게 먼저 남자잖아. 누님이라고 그랬어요. 제목은 강은 선생과 죽쑥이 명리 뭐야 죽을 죽을 쓰라고 죽돌이니까 밑강 플러스 강은 플러스 죽돌이 플러스 쑥이 이런 제목이 제일 안 좋은 거 플러스로 이거 대충 막 이렇게 달렸고 저는 계속 재롱을 떨겠습니다. 또 한 분 더 계시네요. 메이투님 이분은 그냥 아무 말 없이 쿨하게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여섯 개를 그냥 확 던지셨어요. 인생 내비게이션 인생 읽어주는 남자 인생 지도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운명 읽기 너희가 팔자를 아느냐 막 던지셨네 이쪽에 하나만 걸려라 굉장히 많이 들어본 것 같은 제목들인데 뭔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패러디 되지는 가져다 쓰기 강은 선생님이 저번에 이제 제목을 말씀드렸는데 패러디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독창성 있는 뭔가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그 죽돌이가 뜬 제목들은 굉장히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대요. 그럼 지금 후보에 오른 것들이 꽤 많아요. 뭔지도 모르겠어요. 외모를 좀 해놓긴 한데요. 통명리 니팔자가 어때서 트라이앵글 명리 그리고 허니쌤의 좌파명리 강원의 운명 지도 이판사판도 좋다고 하지 않아요. 이판사판명리 선생님 이거 날짜를 정해야겠는데요. 언제까지 모집한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는 이제 다음 주 우리 녹음은 설 연휴라서 한 주 쉬지 않습니까. 설날 주간이 지나고 그 다음 주인 2월 17일 수요일 낮 12시까지 클럽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네. 우체국 소인이 그 날짜까지 찍힌 것은 유효하게 저희들이 점수하겠습니다. 편지도 받는군요. 근데 저는 이 클럽 게시판 이거 결국 못 들어갔어요. 지난번에 한참 한참 말씀하셨잖아요. 원성이 너무나 반해 주변에도 그래서 그거를 제가 꼼꼼히 봤는데 그 강원 좌파명리 뭐 써 있긴 써 있었는데 저는 이게 예전에 강의하셨던 건지 뭐 특강이었는지 뭔지도 모르고 좀 그래서 결국 그냥 이렇게 텍스트들이 나열이 돼 있어서 이게 클럽 게시판으로 이동하는 링크인지 뭐 어디로 이동하는 링크인지 좀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쾌명리라는 제목 의뢰해 주셨던 레몬맛 향기님이 다른 루트를 설명을 좀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말씀드리면 딴짓일보 메인에서 메인 페이지에서 상단 메뉴 여섯 번째 클럽 이런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아 이거 지금 독자분께서 이걸 알려주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주로 이용을 하시다 보니까 이게 더 처음 오시는 분들이 더 간단할 것 같다고 하셔서 그러니까 상단 메뉴 여섯 번째 클럽을 클릭하시고 클릭하시면 이제 딴지 일부에 개설되어 있는 클럽이 쫙 떠요. 근데 뭐 한 몇십 개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클럽 엄청 많죠. 그래서 그 가장 아래쪽에 내려가시면 이렇게 큰 또 카테고리가 나뉘어져 있는데 방송이라는 카테고리가 가장 아래에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이제 강원 좌파 명리라는 게 또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좀 위로 올려주시면 안 되나요? 클럽이 생성 순서대로 돼 있어서 그냥 이제 쑥이 PD가 방송을 올릴 때 그냥 그 링크 주소를 달아놓으면 그게 가장 한 번에 오기 편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라디오 페이지가 아니라 딴 데서 들으시는 분들이 찾아오실 때는 여전히 조금 어려우실 수 있겠다. 그럼 저희가 팟빵에 올라갈 때도 공지로 그 클럽 게시판 링크를 달아드려야겠네요. 아직 팟빵에서 소식이 없어서요. 저희는 자동이 잘 안 돼서 수동으로. 참 이렇게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은 제목 후보들도 올려주시고 관심을 기르고 있어서 굉장히 감사는 한데요. 감사는 한데요. 정작 명리하게 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걸 생각해보기 그렇네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자신이 궁금해하는 점 또 명리학 혹은 어떤 운명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좀 더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질문을 올려주시면 굉장히 치밀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리워드를 해드리겠다. 리워드가 있네요. 소통의 방송. 명리에 관한 여러분의 거친 질문 공세가 쏟아지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클럽 게시판 페이지를 무한 새로고침 중입니다. 많은 질문 마구 쏟아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только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